은혜를 기억하고 열매 맺는 삶, 은혜를 기억하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캠퍼스 전도 또 노방 전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또 금요일에는 홍대거리 전도, 또 우리 밥차 전도팀 이렇게 많은 전도팀들이 몇 달 사이에 많이 드러나면서 우리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왜 하십니까? 전도는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지상명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또 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드름에서 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해야겠죠? 우리 얼굴이 절반 이상 화상을 입어서 살이 거먹게 된 40대 중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된, 고등학생이 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은 항상 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엄마라고, 우리 엄마라고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이 딸은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엄마의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살아왔습니다. 불량학생으로 자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집으로 이모가 찾아와서 딸이 엄마에게 버릇없게 구는 모습을 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조카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엄마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네가 어릴 때 난로불에서 장난치고 있을 때 붙잡고 있던 난로가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가 너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고 너의 엄마가 달려와 그 물을 몸으로 받아 냈다. 그리고 너를 건져냈다. 그래서 네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 얼굴이 저렇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엄마가 전혀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효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요. 자연적으로 효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딸이 이모에게부터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평생에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평생에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시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아, 메시아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구약성경의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이죠. 성취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한 다음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심판해주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우리 평소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뿌리를 찾아보고 전도의 원동력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시는지 찾아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를 시대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색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흘려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적어놓으시죠. 우리 적자생존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적어야 산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입술로 전해졌다라면은 입술로만 전해졌다라면은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십자가 지셨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로 전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 이러한 과정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1장 6절 말씀 우리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록되어서 전해졌습니다. 우리 기록되지 않고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삼하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나라의 장황이 밤에 긍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부하들, 문무백관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 연해석에 켜놓았던 불들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때 중신 한 사람이 불을 켜려고 하다가 우리 후비의 왕의 몸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실수였겠죠. 깜짝 놀란 후비가 자기 몸을 만졌던 우리 중신의 갓끈을 뜯어냈습니다. 후비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뜯어낸 갓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대신들 들으시오. 그대들은 일제히 갓끈을 끊으시오. 이미 어두워진 상태에서 모든 신하들이 갓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불을 밝히고 난 뒤에 보니까 모든 신하의 갓끈이 끊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후비를 만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서 왕이 적에게 포위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단기필마로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출하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연회장에서 후비에게 갓끈을 뜯긴 신하였더라는 겁니다. 왕이 자신을 살려주었으니까 자신도 전쟁터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왕을 구출해내려고 생명을 걸고 뛰어갔다라는 겁니다. 갓골난망, 우리 뼈에 새겨 잇기 어려움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겨질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생명을 던져낼 수 있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뼈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길 만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시죠? 우리 밥차 전도라는 집 추운 날씨에 홍대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쉽게 지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큰 은혜 입은 사람,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이 모든 일은 어떠한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요 자신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여부를 확증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테스트해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전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름에 힘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이 체험이 있는 체험을 주시고 또 믿음의 확실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명령해 주셨던 부분 우리 마가복음과 또 사도행전 이런 부분에 다시 이야기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우리 전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간증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증거하였고 또 다이슨 10편이라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본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바울서신을 통해서 하나같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것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하는 현장에서 그곳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 부딪히고 또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시는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할 때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할 때에 우리가 핍박과 고난도 받지만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는지 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때 또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지 전하지 않고는 이것을 체험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교 현장에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와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모든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믿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학습 세례 또 세례식이 있고 유아세례식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문답 교육집에 보면요 학습문답자 또 세례와 유아세례 또 입교문답자에게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동통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느냐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 또 부활하신 것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성도인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토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인들 예수님 믿고 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인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